변기 안쪽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지금 상태가 심각해 여기에 물 나오는 토출구에 세균이 제일 많고요. 풍덩 빠져서 넘어가는 U자 배관 여기에 덕지 덕지 정화조 냄새. 저기 눈에 보이지도 않아서 손을 밀어넣어도 저기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수단을 이용하죠. 근데 여기서도 냄새가 나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지저분해. 지저분해. 이럴 땐 개구라! 이 개구리 한 마리만 됩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변기 청소해야 될 건데요. 어떻게 해요? 수저 뚜껑을 여시고 개구리를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물 먹는 거 보이시죠? 이제 준비 완료! 쫄쫄쫄쫄쫄쫄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세정이 될까? 신기하시죠? 점점점점 변기 수가 세상의 세균수, 살균수로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강력한 살균효과 여기에 자동세척까지 하나당 무려 2개월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한참 쓰시는 거예요. 물을 2,000번을 내릴 수까지 이 세정기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변기 청소합니다. 물만 내려주세요. 변기 청소 시작! 물만 한 번 내렸을 뿐인데. 싹 훑고 내려오면서요. 하여튼 물 나오면 다 세균, 살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기까지요? 세정, 물대방지, 오염반지, U자 배관, 손 닿지 않는 데까지 싹 훑고 내려가고 특히 냄새. 냄새까지 잡아주고 오지향까지 싹 나면서. 그렇지, 그렇죠. 끝나자마자 파란색의 살균수가 쏟아져 나오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자동으로 딱 멈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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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네요. 그래서 2,000번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하비비 클리너 이 변기 세정제 쓰시면 굳이 들어온 데 손 집어넣지 않으셔도. 변기 청소 끝! 그렇죠, 끝. 그런데 또 냄새 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세상에. 주방으로 오니까 이 거름방에서 냄새가 제일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실에서 냄새가 나요. 거름방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 고분자 화합물을 이 안에 가득 넣어놨는데요. 소리 들리시죠? 네, 네, 네. 이게 물과 만나면 놀라운 살균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설거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설거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 감독님 알아서 잘 잡아주시네. 점점 깨끗해지네. 자, 보세요. 자동으로 씻어 내려가면서 씻겨 내려가면서 배관에 있는 끈적끈적한 냄새, 악취, 세균까지. 와, 진짜. 깨운합니다, 깨운합니다. 향기 좋죠, 향기. 네, 네, 네. 어떻게 이게 또 이렇게 될까. 보세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냄새까지 다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설거지할 때마다 자동으로 역시 청소가 돼서요. 냄새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근데 하나당 무려 4개월이나 쓸 수 있어요. 딩동댕. 맞습니다. 자, 싱크대 청소 끝났고요. 이번에는 배관, 배수구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구가 꽉 막혀 있어요.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왜 냄새가 나는 줄 알아? 세상에, 어머, 손으로 만지게 두시려. 막혀 있으니까 냄새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내려가고, 물 떼기고, 그쵸? 다 해봤죠, 안 됐죠? 이 한 표면 됩니다. 강력 처방이에요.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 꼭 뜨거운 물만 줄줄줄줄줄줄 쫙 부어주시면 돼요. 자, 넣으면 아주 뜨거운 열을 발생을 하면서 막혀 있었던 머리카락 각종 이물질을... 어머머머머? 뻥! 그러면 여기까지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뻥 뚫리니까 얼마나 속이 쉬우는지 몰라요.